My family decided to go camping, go camping 하면 캠핑가다 라는 뜻이죠 나의 가족은 캠핑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We are very excited, 우리는 매우 흥분했고 And we are talking about,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 뭐에 대해서? 여기는 의문사, 투부정사 표현이 되는 거죠 의문사, 투부정사 해석하는 방법은 의문사, 동사, 해야 할지 자, 그러니까 what to eat 하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while camping, 캠핑하는 동안 자, we draw, 이거 접속사 분사공사, why, 라인인지, 뭐, 뭐하는 동안 자, 우리는 운전에 갔습니다 to a grocery store, 식료품점으로, on the way to, 하면 쌤이 오른쪽에 정리해놓은 것처럼 어디에 가는 길에, to the campsite, 캠핑장에 가는 길에 식료품점으로 운전을 갔대 we looked around the grocery store, 우리는 식료품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리저리, 자, picking out 자, pick out, 근데 ing부터 있으니까 여기는 앞쪽에 동사가 있었으니까 또 다른 동사는 나올 수 없겠죠 그러니까 분사구문 자리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picking out 고르면서 what we wanted, 우리가 원하는 것을 고르면서 자, when we finish shopping 자, 이렇게 해줄까 자, 우리가 쇼핑을 끝났을 때 그리고 went back to our car 우리의 차로 다시 went back 하면 되돌아가다 하면 되겠죠 되돌아갔을 때 we were really surprised 우리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사람 감정이니까 이디다 자, there was a car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there is there라 존재구문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얘가 주워요 그지? 자, part는 당연히 동사는 아니고 pp가 되겠지 앞에 동사 있잖아 뒤에 목적어도 없고 주차되어 있는 차가 있었다 in front of our car 우리 자동차 앞에 주차된 차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또 분사구문이 되겠죠 그냥 분구라고 하자 자, blocking us from getting out 자, block 목적어 from ing 표현해가지고 쌤이 오른쪽에 정리해놓은 것처럼 목적어가 뭐뭐하지 못하게 하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get out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나가지 못하게 하다 자, the driver came out 그 운전자는 나와서 drove off off 하면 떨어져서 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에 갔습니다 자, about 약 30분 later 후에 and we are really annoyed 그리고 우리는 정말로 짜증이 났습니다 사람 감정이니까 수동이죠 자, getting to the campsite and having an outdoor barbecue we forgot 자,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나쁜 기분에 대해서 자, 여기가 문장 주어 동사고 그럼 여기는 뭐가 되겠어? 또 콤마 보이지? 지금까지는 분사구문이 뒤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앞쪽에 오는 분사구문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럴 때 get은 get to 하면은 어디에 가다 라고 해석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캠핑장에 가면서 그리고 그 실외 바베큐를 하면서 우리는 그 나쁜 기분에 대해 잊어버렸습니다 다시 기분이 좋아진 거지 먹는 거 나오니까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